삼성냉온풍기 18평형입니다 이것이 최신형입니다 지금 설치중이구요 PCP가 간단하네요 PCP 끝이에요? 여기 통신보더라요 여기에 실내기에 펜모터하고 센서감지하고 요런게 여기서 다 해주고에요 밑에 여기 전원부에요 여기 이제 485통신 주고받으면서 작동되는 길을 알겠어요 이거 찾아봤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되요 다닐 깜짝 점심놈의 그냥 이렇게 물어 놓으면 그냥 물려놓으면 얘네들이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일어나면 젖불이 안 일어나잖아요 아무리서도 이거 안여놓으면 젖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기본은 지켜야 되겠네 이런 거를 각 얘들이 굉장히 다지야 그 프론트에 깍지 있는데 나한테 밑에 가면 원래 껴 가지고 딱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테이프가 더 낫지? 감는 게 범위가 고노가 끝부분만 살짝 가리지거든요 그 깍지 딱 끼우는 거 있거든 수축티부 안 써요?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필요없어 실내는 저 위에 가면 가방에 있지 싶은데 뭐가요? 저 위에 올려놔지 싶은데 내가 뭐 가져올까요? 뭘 필요해? 노란 가방 한 게 올려놔지 지금 노란 가방 못 봤던 거 같은데 안 가보게 뭐 들었어요? 뭐 들어 있어요? 얼마나 커요? 노란 가방에 요거보다 양옆으로 열리는 건 노란 공구 가방이 있을 거라 예 드라이버가 필요해 제 터미널이 다 들어있는데 터미널 가져올까요? 내가 밑에 가서 일단 요거는 요걸로 쓰여 있거든 설치기사들이 예 지금 요게 엘론 엘투 엘 엘 엘 F1 엘 F2가 통신선이라 통신선 alf2가 예 485통신 그 얘기 했죠 예 요게 통신선인데 예 요 요 CPU가 485통신 그걸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전원은 그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전원입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은 밖에도 상관없습니다. 좌우가. 그렇죠. 콧문만 맞춰주면 요거 어스. 녹색 어스만 맞춰주면 되고. 네. 통신선 2가닥. 통신선 2가닥은 요것도 F1 F2를 갈층으로 잡아주면은 저기 올라갔어도 갈층으로 같이 잡아주면 되요. 여기서는 약속을 F1을 녹색. 갈색을 잡았으면 F2를 청색으로 잡아주면은 F2를 청색으로 잡아주면은 F2를 청색으로 잡아주면은. F2를 청색으로 잡아주면은. 가뭇가다가 손이 잘려있다면은. 설치기사님들이. 통신선하고 전원선하고. 바꿔 낄 수 있겠네요. 바꿔 깨버리면은. 위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보도가 날아가면서. 이것까지 날아가거든요. 선 굵기가 다릅니다. 전원선이 굵고. 통신선은 가늘어. 기사들이 모르고. 딱 읽기는 종간나도 있겠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전원이. 주전원이 들어오니까. 굵은선 썼잖아요. 전원이 굵은거 썼는데. 통신선은 굵은거 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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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보도하고. 이 보도하고. 여기에서. 통신을 좀. 다 날아가지고. 위에꺼. 제 위에꺼. 인바터 pcb 까지. 날라요. 다 날아가지고. 그럼요. 통신선에 220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설치하시는 분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거의 F1하고. 네. 보면은. 이 판넬에. 이 판넬에. 판넬에. 이렇게 되면은. 전원입력. 실내기통신력. 저킹. 그러면은. 이 작업이 끝나면은. 설치작업을. 여기서. 배수 드레인만 연결해주면은. 끝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선은 안 잡아줘도 돼요? 예. 그 선은. 이 커버가. 딱. 눌러주면서. 예. 눌리니까요. 그래서 안에서 작업하고. 그래도 간단해요. 밖에가. 할 일이 아니었어. 너무 힘들었어. 밖에 오늘. 추운데. 아니. 춥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고생했어요. 이분들. 우리. 유튜브 분들도.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좀. 여러가지로. 그냥.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물은. 타고 내려가고. 밑으로. 올라가는. 펌프 작업이 아니니까. 자유빼수로. 그냥. 흘리는거죠. 여기. 위에서. 흘러 내려가니까. 예. 테이프만. 감아주면은. 가능합니다. 요거는. 근데 비교적. 실내기는 좀. 간단하다. 그죠. 파이프 까는거. 그게 좀 힘들어. 이쪽에서는 뭐. 전원을 꽂고. 이런게 없네요. 실내기는. 바깥으로. 그런거라.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보니까. 그. 벽듣는거. 이런게 좀. 좀. 힘들다. 먼지도. 아니. 먼지는 많이 안나게 잘 했는데. 청소기로. 그런게 좀 힘들어. 그런거. 예. 이러면은. 여기 작업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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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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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우니까 막 부러져요 그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에너지 3등급 자 그럼 이제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죠